치즈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? 곰돌만두님 업해 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음? 닛지골드니까는 그러고 싶어 소스랑 그런거는 챙겨달라고 해야지 주는건가? 여기가 노란색 고구마 전주님 죄송하지만 콜라좀 갖다주세요 콜라 곁에 콜라 먹던거 있어서 콜라 맛있다 음 못 먹어먹으니까 또 맛있네 보세요 하나만 더 먹구요 하나 둘 셋 넷 다 총 6조각이네 맛있겠쥬 음 맛있겠쥬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근데 이거 혼자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먹으려면은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따로 안먹어도 되죠